다자 다자 그런거 알아? 그 사람 머리 위에 무릎쩨 몇 개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? 얘가 어떤 애일까? 재밌어 보인다 궁금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기분 이 노래 말해요? 박지원씨? 네 그럼 같이 불러요 시간마다 내려가지 못하게 나는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파킹히는 기억에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 흔의 기록이 진한 사랑이 내 안에 바보 들리 갈 시간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난 사랑이 그렇게 시작돼 난 좀 쎈 여자가 좋더라고 난 좀 쎈 여자가 좋더라고 난 좀 쎈 여자가 좋더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